어머! 엄마 발밑에서 계속 그러고 있었어! 대견하고 장애 우리 민트 이제 좀 괜찮아졌어? 아이고! 아이고 이빨아 민트가 자꾸 간식 달라고 그래서 간식 주니까 민트가 밥을 안 먹.. 건초를 안 먹더라고 간식 핏살기를 쓰네 우리 민트 아무리 공손하고 너무 귀여워도 안 돼 민트야 응? 그렇게 애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민트 건강이 달려있잖아 그치? 뭐래 이러는 거야 민트? 뭐래 어머! 너무 이쁘다 여기 올라왔어? 아크! 핏살기 애교 부렸어요 저는 너무 이뻐요 어떡해요 아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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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병 나가지고 입 주변은 털이 없어요 우리 애기가 아크! 끝판 아니네 그냥 공손함을 아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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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크!